중국 한 학교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. 집과 의자 그리고 사람 형상까지 모두 종이로 만들어낸 작품인데요. 종이 작품의 특별한 점은 재료가 오직 버려진 신문으로 만들었다는 것, 아이들의 손에서 한 땀 한 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. 학교 미술교사의 가르침에 따라 찢기, 비틀기, 짜기 등 신문을 재사용하는 8가지 기법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. 그 결과 지난해 생태환경부 녹색 저탄소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하네요.